ㅋㅋㅋㅋㅋ 점잖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 형! 여보 나 뭐해? 안 먹어요 인성이는 뭐 하고 지내니? 인성이가 오늘 배 타가지고 메롱이에요 그래... 아침에 조금 나가니? 배 안에 누워 있었어요 형님 아... 오바이드 한 두 번 하고요 진짜? 아 그랬구나 인성아 꼼짝 못 하겠지? 네 야 너 또 저기 오바됐으니 얼마나 또 스태프들 좋아했겠니? 오늘은 저기 같이 인성이랑 규혁이랑 병은이 박병은이라고 있어요 아 병은씨 알지?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 번 뵌 적이 없어가지고 인사는 못들어야 되죠 놀변 모아님 초창기에 진짜 고맙습니다 아 네 그때 재밌게 했었죠? 릴레이 카메라 그때 한번 보면 제가 따로 인사드릴게요 아 네네네 규혁아 잘 지냈니?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너는 뭐하고 있었어 오늘? 저 낚시하고 계산하고 가계부 접고 하고 있었습니다 400원 덜 받고 400원 덜 받았어? 그래서 다시 찾아 나가가지고 다시 받았습니다 제작진이 너무 좋아하지? 이거 완벽하네 계산하면 좋아하지 않지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살짝 얘기 들어보니까 규혁이하고 규혁씨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응 그래 형은 잘게? 응 하여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알았어 네요 네 네 원래 스케줄이 괜찮으면 막 오려고 그랬거든 잠깐이라도 막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나 봐? 내가 다 다가야 해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.